안녕하세요. 이정희입니다. 오늘은 연어장입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문을 사준다. 뭐지. 고소하고, 날씨가 좋고 잘 어울렸지? 야라. 올리리리뷔. 몽콜롱. 오징어 배고플라위치 팽이버섯 바삭바삭 고소한 새콤달콤 이건 치즈소스를 먹어도 있어요 ! 조금 치즈소스도 잘 안가 막히 plataform 간장과 이렇게 맛있네요 바삭하니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요 식감이 너무 좋아요 예전에 라면을 먹어볼게요 고소해요 너무 맛있다 정말 הג coloring 중 정리한 맛 그리고 고소하게 준비했어요 화이팅 고춧가루 와우 짜장면이 더 맛있네요 치즈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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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한 맛 한입에 한입을 많이 먹어서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ㅠㅠ 이제 한입을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ㅠㅠ 호박이 짠! 호박이 짠! 호박이 짠! 호박이 짠! 호박이 짠! 찹쌀떡 잘먹었습니다